안녕하십니까 다니엘 스트리포토 강다니엘입니다 오늘은 DSP포토라고 해서 제가 찍은 사진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라이카의 경조 흑백이라고 해서 일반 모노크롬 흑백 모드가 아닌 독특함을 보여주는 영어 표현으로는 하이엔 컨트라스트라고 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식 표현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한국에서는 경조 흑백이라고 얘기했던 라이카의 경조 흑백 사진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부산에서 되게 오래된 곳 중에 유명한 곳 중에 매축지 마을이라고 있는데 그 매축지 마을이 사실 지금 다 사라졌어요 한 3분의 1은 사라지고 한 3분의 1 정도 남아있는데 저녁 시간 때 제가 경조 흑백을 담으려고 라이카 X를 가지고 저녁에 찍었던 사진들을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라이카의 경조 흑백이 라이카 X1, X2, 라이카 X 타입 113 모델에만 적용이 됐던 거고 지금은 단종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신제품으로 라이카 제품을 사려고 해도 살 수가 없는 상황이라 그 경조 흑백이라는 모드가 되게 희귀해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라이카의 X1, X2, X3, X 타입 113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참고가 되길 바라면서 라이카의 경조 흑백이 뭐가 다른지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매축지 마을을 담아본 사진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라이카 X의 중고가가 요새 한 100만원대 거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카메라를 사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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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